8월 4일 수요일 작은 것에 큰 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헨리포드가 자동차 왕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 조지아주의 시골학교 여교사인 마사베리에게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아이들을 위해 학교에 피아노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1,000달러를 기증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포드는 의례적인 편지로 생각하고 10센트만 달랑 봉투에 넣어 보냈어요. 포드와 같은 부자가 고작 10센트를 보냈다는 사실에 화가 날 법도 했지만 베리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1,000달러는 아니어도 이 10센트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베리는 그 10센트로 땅콩 씨를 구입해 학생들과 함께 땅콩 농사를 시작했어요. 첫 수확을 했을 때 베리는 포드에게 감사 편지와 함께 땅콩을 판 이익금의 일부를 보냈어요. 이렇게 해마다 땅콩 농사를 지었고 수익금으로는 다시 땅콩을 사서 농장을 키워나갔어요. 마침내 5년 뒤에는 피아노를 살 수 있게 되었지요. 포드가 이 소식을 듣고 그 시골 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녀의 정성과 노력 그리고 아이디어에 크게 감동을 받아 수백만 달러를 기부했어요. 그렇게 설립된 대학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캠퍼스 중에 하나로 알려진 베리 대학이에요. 혹시 자신의 재능이 작다고 생각하시나요? 베리 선생님의 경험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길 바라요. 재림신앙 이음 교문이 교회의 신하율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